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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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면의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까? 내면의 환경이 바뀐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바뀌시는 분은 알잖아. 아, 화장실에서 똥 눌 때도 나는 날 수 있구나. 이런 옛날에는 그냥 절망밖에 없었어. 어둠밖에 없었어. 그런데 뭔가가 뭐예요? 빛이 들어오는가. 뭔가가 밝아지는 것 같아. 그런 변화가 내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하면 내면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뭐가 지나가고 뭐가 찾아온다? 절망이 지나가고 희망이 찾아오고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찾아온다. 이런 것을 내가 지금 마음속에서 느끼기 시작했다. 뭔지 콧노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뭔가 좋은 게 이제 좋아 보인다. 이때까지는 아무리 꽃을 봐도 뭐예요? 꽃이지 뭐. 그런데 이제는 꽃이 아, 이렇게 아, 이쁘다. 이런 그 빛이 밝음이 이렇게 찾아오도록 그런데 이게 그냥 여러분이 자꾸 싸워야 됩니다. 뭐하고 싸워? 방에 혼자 있을 때나 그런 경우에 자꾸만 뭐예요? 다른 사람은 날 것 같지만은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쳐들어옵니다. 그 쳐들어올 때 여러분이 그냥 끌려가면 안 돼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시끄러워.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이 바꾸지 않아요. 생각이 안 떠오르면 뭐라도 해야 돼? 콧노래라도 불러야 돼. 휘파람이라도 불러야 돼. 정안되면 마음속에서 노래라도 불러야 돼. 정안되면 무슨 연습이라도 해야 돼요? 웃는 연습이라도 하하하하 이렇게 실질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냥 내 머릿속에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이 어쨌다고 그래요. 생각이 들었다. 생각이 났다. 여러분이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란 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죠. 그렇죠?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해줘요? 내 T세포를 내 T세포를 암세포 쪽으로 가게 하고 그래서 그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켜서 내 몸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고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온 뭐가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온 무선적인 초인간적인 초자연적인 그러한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치유라는 게 없어. 치유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초자연적인 뭐예요? 힘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유전자가 켜졌다 꺼졌다 유전자 스위치에 며칠기라는 그 노란색 물질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은 내 자신이 하는 거 뭐예요? 아닙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자, 뭐가 들어온다? 힘이 들어온다. 힘이 들어오면 힘 오늘은 힘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힘이다. 저 힘을 보통 조금 더 지식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귀예요. 그렇죠? 네.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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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힘이 있어야 꺼진 유전자도 켜지고 움직이지 않는 것도 움직일 수 있고 그렇죠?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힘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무슨 귀이라고 불러요? 살아 있게 하는 귀. 생귀. 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해요? 유전자가 잘 활발하게 작동하는 사람이 건강해요. 그렇죠? 그럼 유전자의 작동은 뭘로 돼요? 힘으로 돼요. 생기로.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뭐가 넘치는 사람이요? 힘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생기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힘, 이 생기가 우리 건강에 중심이 있습니다. 이 힘이 바로 이 생기가 유전자를 활동시키는 원동력이다. 근본적 에너지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 있으면 전혀 유전자의 변화가 없겠습니까? 기가 힘이 빠진 상태 또는 뭐가 막혀있는 상태 기가 막혀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기가 막혀있으면 안 돼요.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든다 그러잖아요. 생각이 들었다. 맞아요. 맞아요. 그 생각이 들어올 때 그냥 문을 열어놓고 들어오게 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라? 문을 꽉 닫고 너는 못 들어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하하 웃는 연습이라도 하는 것 정할 거 없으면 뭐해야 돼요?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 생기를 막는 기가 막히게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를 말라 이 말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허락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사실상 유전자에 아무런 도움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 주지도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어떤 옳은 선택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결국 알고보니까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 싸움 이것이 적이야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실 이 현상을 여러분이 배워서 깨달아가기 때문에 깨달은 대로 배운 대로 싸우기 시작해 그냥 듣기만 하고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다 함께 이렇게 강의실에 있을 때는 싸우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때예요? 혼자 있을 때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싸우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싸우시기 바랍니다. 자 힘이다. 힘 생기 자 그러면 이 힘이란 게 뭐냐 우리가 이 힘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고 이 힘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노란색 유전자 이것이 우리 내 세포에 있는 엔도르핀 유전자라고 합시다. 그럼 이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탁 켜지면 엔도르핀이 생산이 돼요. 생산이 되면 기뻐요. 어떤 경우에 기쁩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경우에 이 엔도르핀 유전자가 켜집니까?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우와 저는 우리 집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우와 우리 집 사람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환자로 왔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우와 그때부터 제가 방 안에 혼자 있어도 뭐예요? 혼노래가 나와 그 얼굴이 아름거리고 과연 내가 프로포즈를 하면 받아줄까?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우리가 아름다운 물론 아름다운 사람도 있고 아름다운 뭐예요? 자연도 있고 아름다운 거 아름다운 꽃도 있고 아름다운 말도 있고 네 이 아름다움이 가득한 세상인데 사람들은 이 아름다움에 관심이 없고 어떤 데 관심이 있어요? 더럽고 추잡하고 이상하죠? 그게 더 관심이 있어요. 그래 고년이 뭐라 그랬어? 아주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찾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것이 이렇게 늘려 있어도 관심이 없어요. 요즘 참 핸드폰이 있어서 서로 서로 뭐예요? 아름다운 것을 나누는 아름다운 것을 나누는 사람도 있고 뭐예요? 핸드폰으로 뭐예요? 욕지거리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각자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내 내면에 무엇을 선택하여 담을까? 아름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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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가 있어요? 몰라요? 아름답다는 것을 알면 여기 꽃이 이렇게 내송이가 쫙 피어있습니다. 이 꽃을 봐도 그냥 꽃이네 하면 꽃이라는 것만 알지 이 꽃 자체의 아름다움에는 관심이 뭐예요? 없는 겁니다. 아름다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 자세히 봅니다. 아 참 이쁘다. 어쩌면 이렇게 생겼지?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이런 생활을 이 아름다움에 관심을 부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느껴야 됩니다. 아름다움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 아름다움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힘이 아름다움이라는 힘이 있어요. 아름다움의 반대는 뭐예요? 아름다움의 반대는 더러운 추함이죠. 더럽고 아니꼬꼬 뭐예요? 메시꼬 아름다움의 반대는 그러면 힘 빠져요? 안 빠져요? 기가 막힙니다. 와 정말 아름답다 할 때는 생기가 넘칩니다. 그러나 저 더러웠어. 먹은 거 뭐예요? 올라올라 그런다. 더럽고 메시꼬 다 나 참 기가 막혀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 뭐예요? 죽겠네 기가 막히면 죽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사는 생활은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고 맨날 뭐예요? 어떤 별로 아름답지 않는 일만 추구하면 그런 상황을 벗어나야 아름다움 우리가 힘은 우리 한국말이 멋져요 힘을 받는데 그 힘이 힘을 언제 받는다? 알 때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데 아무거나 알면 기가 막힙니다. 힘 빠져요. 더럽고 메시꼬 거 알면 뭐예요? 기가 막혀버려요. 알되 그래서 그런 거 알아봐야 아는 것이 뭐예요? 아는 것이 병이죠.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거 알면 안 됩니다. 뭐를 알아야 돼? 진짜 아름다움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듣고 있으면 정말 맞는 말이다. 정말 진실이구나. 뭐를 알 때 진실을 알 때 강의는 듣고 있는데 그럴 듯한 얘기다. 알겠다. 이래 봐야 힘 안 납니다. 이 강의는 정말 진실이다. 이 속에 진실이 있다. 그래서 진실 속에 진 이 진실 속에 힘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의 진실을 보다 아 이게 그렇게 돼 있구나. 힘 나요 안 나요? 야 알았다 알았다 할 때 힘이 납니다. 자꾸 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에서는 이 강의가 중요합니다. 매 시간마다 여러분이 몰랐던 것을 이야 그렇구나. 이게 알아가야 여러분의 이 엔돌핀 유전자가 번쩍번쩍 켜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속이 밝아지고 기뻐집니다. 그 다음에 진 가운데는 뭐요? 선 선한 것을 느낀다. 아 이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한테 이렇게 선을 베푸는구나. 그때 우리가 느끼는 마음이 뭐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함을 느낄 때 선을 느낄 때 엔돌핀 나와요? 안 나와요? 엔돌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진선미 속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 진선미를 뭐요? 알아야 된다. 아무리 아름다운 게 있어도 그게 아름다운 주를 뭐요? 모르고 있으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술이란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술가들이 참 귀중한 존재들이라고 생각돼요. 그림을 그리고 좋은 음악을 뭐요? 작곡하고 그래서 옛날에 세상에 유명한 음악가들이 작곡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그 음악의 아름다움을 뭐요? 죽어야 돼요. 내가 이때까지 이 모짜르트라는 음악가가 쓴 무슨 모짜르트가 무슨 음악을 썼는지도 모르고 살았구나. 들어보니까 뭐요?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요즘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음악은 뭐가 아름다운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저 무슨 이렇게 참 원초적이야. 그렇죠? 고상특한 것은 점점 사라진 거거든요. 저희가 고등학교 댕길 때만 해도 그게 1950년대 그때만 해도 우리 고상특하게 놀았다고요. 그때는 진짜 그때 교복 입고 댕길 때 모자 쓰고 이러고 댕길 때 시화전도 하고 음악 콩쿠르 대회도 예를 들어서 부산시내 또는 경상남도 각 고등학교 대항 합창경연대도 있고 상당히 고상특해 요새는 그런 거 전혀 뭐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때 우리 음악 선생님이 김종인 선생님이란 분이 있었는데 합창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유명한 베르디의 오페라 일트로바토레라는 오페라에 나오는 대장간의 합창 그런 걸 배워보면 진짜 멋있는 노래 이런 아름다움에 대한 감수성 정서교육이 건강에 필요해야 결정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이 나빠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정서가 메말라 갈 겁니다. 아름다움 대신에 자꾸만 짜증나는 일만 나를 지배하고 있고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미워지고 분노 하고 두려워지고 걱정되고 맨날 이런 복잡한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환경이 나쁜 내면적 환경이죠. 결국 진선미 이것은 굉장히 힘의 본질 이런 것들은 다 보니까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요소들 내면적 내면적 환경을 조성하는 여기가 루사 이렇게 꽉 깨면 돼요. 결국은 내면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실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아름다움을 느껴 그것이 우리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나를 치유시키는 원동력 생기 기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 진선미를 적당히 부어서 섞어서 진선미 칵테일을 만들면 진짜 좋겠죠. 그렇죠? 이걸 칵테일을 만들면 무슨 맛이 날까요? 이거를 마시면 그 속에는 진실도 있고 그 속에는 선도 있고 그 속에는 아름다움도 같이 아우러져서 그 희한한 맛을 내는 그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사랑이죠. 사랑은 진실 해야 돼요. 그렇죠? 사랑하는 된다 캣사무서 맨날 거짓말 하면 그게 무슨 사랑 선해야 됩니다. 사랑은 악할 수 없어요. 내 말 안 들으면 두드려 팽니다. 그래서 안 되죠. 조폭들하고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맞을 줄 알아.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해. 그래서 그건 사랑의 본질적으로 틀린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진선미 칵테일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이 사랑이 바로 뭐예요? 그 속에 진선미가 들어있고 그것이 힘이 돼서 결국 사랑이 생기로 내 생명을 유지해 주는 내가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로서 존재하고 저 사랑이라는 어떤 초인간적인 초자연적인 차원의 사랑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 몸에 생기는 암세포를 죽여주고 자연치유를 일으켜주고 있고 또 내가 암환자가 되었을지라도 어떤 당뇨환자가 되었을지라도 비만 환자가 되었을지라도 그러한 초자연적인 어떤 생기를 주는 생명을 주는 에너지가 들어와서 내 유전자를 다시 재작동을 시켜서 암세포를 다시 죽여주고 내 체중 조절을 다시 해주고 이래서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 치유의 근본적인 뭐예요? 그것이 힘이다. 그 힘의 본질은 진선미이다. 그 진선미는 결국은 사랑이다. 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우리는 이 우주 이 공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공간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은 어떤 뭐가 존재하고 있다? 힘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힘을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다 아는 단어예요. 여러분의 문제점은 아는 걸 물어봐도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우주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힘을 뭐라고 부른다? 공기죠. 공기입니다. 공기의 참 뜻을 몰라 사람들이 공기라는 단어는 아는데 사실은 몰라요. 여러분이 아는 것만 다 알아도 굉장한 사람이 되요. 그런데 아는 걸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공기라는 말은 맨날 하면서 맨날 하면서 그 공기의 진짜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기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요? 공기라면 산소, 수소, 질소, 탄산가스 이런 식으로 공기를 생각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물질적인 개념입니다. 사실 공기라는 단어는 그런 물질이 산소, 탄산가스, 질소 라는 이런 물질을 발견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단어예요. 동양의 유명한 과학자나 철학자들이 우주 공간은 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아니라 무엇으로 꽉 차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공간에는 알고 보니까 어떤 힘 에너지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에너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없이는 우리는 삶을 살아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뭐가 끊어지면 우리는 죽어요? 기가 끊어지면 죽어요. 그 기가 끊어지는 것을 뭐라 불러요? 기절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기절이 뭔지 몰랐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기절이라고 말하면 잠시동안 까물어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국 본토에 가서 기절을 걸으면 그거는 뭐예요? 기가 끊어진 상태는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 사람 기절을 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언제 까물어치는데 그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그렇게 물어본 중국에서는 웃어요. 기절을 했다. 그러면 뭐예요? 벌써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상의 이 바로 기 사상입니다. 유전자라는 것은 분명히 이 기, 이 생기, 이 힘의 영향을 뭐예요? 받는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배울 때 유전자는 내면의 환경에 영향을 막대하게 받는다. 왜 내면의 받느냐 하면 바로 뭐예요? 이 내면의 환경을 조성시켜주는 것이 사랑이요. 이것이 진선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많이 막히면 언제 진실이 막혀요? 진실이 막히면 기가 막힙니다. 왜? 진실 속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경우에 이 진실이 주는 기가 완전히 막혀요? 뻔할 뻔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꽤 당해놓고도 몰라요. 누가 나를 사기쳤을 때죠. 그렇죠?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무너져요? 억장이 무너지죠. 모든 내 마음속에 있던 어떤 것들이 무너지는 듯 해요. 그 순간이 유전자들이 팍팍 꺼지는 순간입니다. 세포들이 활동을 중단하고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생기가 많이 공급이 돼서 이 생기가 넘치면 엔돌핀도 많이 생산이 돼가지고 기쁘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요. 그렇죠? 거짓. 누가 나를 사기를 쳤다. 거짓말을 했다. 이럴 때 기가 꽉 막힙니다. 그 다음에 선의 반대는 뭐예요? 악이죠. 너무너무 악하다. 나는 억울해서 죽겠다. 분해서 죽겠다. 죽겠다. 어떤 진선미가 들어오면 나는 뭐예요? 살고 살고 이 거짓 악이 들어오면 나는 뭐예요? 죽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죽고 살고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겠다. 그래 놓고 왜 자꾸 죽은 쪽으로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지 않아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죽겠다. 그래 놓고 그래서 그냥 용서해 이해하도록 해. 아니야 나는 죽어도 죽는 것 불쌍하겠다는 거에요. 그 이상한 우리 인간의 아주 악한 면입니다. 내가 죽어도 나는 용서 못 해. 와 악의 극치죠. 그만큼 우리는 알고 보면 악한데 또 한편으로 뒤집어 보면 선한 면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악하다가 또 착할 때는 착해요? 안착해? 그렇게 또 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양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양면이 있다고도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중적. 사람은 왜 그렇게 이중적일까요? 이상구 박사는 이중적이 아닐 것 같아요. 저도 예외 없이 이중적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어떻게 이중적인지 얘기해 드릴까요? 당연히 이중적이죠. 이중적 어느 날 주말에 시내로 나갔습니다. 속초는 주말에 차가 많아져요. 서울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길이 상당히 복잡해 가지고 길 옆에 세워놓은 다른 사람의 차에 백미러 하고 제 차에 백미러 너무 가까워서 팍 부딪쳤습니다. 제 차에 백미러 이렇게 접어져서 저 차는 접어지지 않는 쪽으로 제 차가 밀어버렸으니까 분명히 아마 깨졌을 것 같아요. 그때 시간이 8시 15분 저녁 어두워 비는 약간 부슬부슬 오고 이상구에 이중성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중성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아무도 안 봤다고 그냥 가고 싶은 이상구 그러나 그러면 안되지 하는 이상구 이중희예요? 아니요? 이중희예요? 네. 이중희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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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희와 싸워야 돼. 아시겠지요? 만약 제가 그냥 가버렸다 하고 나면 여러분 내 속으로 속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안 복잡해져요? 복잡해집니다. 아시겠지요? 보자는 없으실까요? 네. 뭐라 그래요? 요즘은 뭐 다 찍히는 거 있잖아. 블랙박스에 찍힌 거 아니야? 네. 뭐 복잡해. 마음에 뭐가 없어져요? 평화가 없어집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나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는 걸 선택합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내려서 제가 쪽지를 남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전화가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화가 오면 되게 분위기가 좋을까? 나쁠까? 나쁘죠? 뭐 조심하시지. 어떻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꾸중도 한참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예상하고 있는데 전화가 터고 왔는데 굉장히 즐겁고 밝은 목소리에요. 아니 이제 백미러를 부셨구만요. 행복해. 백미러를 부신 게. 그런데 왜 그렇게 행복한 목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아 행복하지요. 왜? 선생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나를 사람 취급을 해줘서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한 서너 번 겪었지만 다들 나를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선생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저를 사람 대접을 어떻게 해 줘서 고맙습니다. 참 긍정적이죠? 그렇게 살면 여러분 병이 안 걸려요. 그 속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면서 통성명하고 살지는 거라. 참 좋으신 분 같다고. 그래서 누구신지? 그렇게 나오는데 안 가르쳐 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상구 박사라고 했더니 그러면 그렇지!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 사람 대박 났어요. 여러분 자기 백미라 부서지고 또 행복해. 부정적인 상황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돌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공장에 가서 견적을 내시고 알려주십시오. 문자를 주시면 그리고 제가 계좌이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아이, 박사님. 뭔가 제가 알아서 하죠. 뭐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극구 사양하고 그렇게 제가 해 드릴 테니까 지금 공장에 가서 시간도 낭비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제가 계좌이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두 시간 후에 12,000원이래요. 저는 적어도 한 20만 원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12,000원이래요. 이게 왜 12,000원이래요. 혹시 12만 원을 12,000원으로 잘못 쓴 거 아니냐. 12,000원 맞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공장에 갔더니 자기 차하고 꼭 같은 차가 사고가 나서 폐차를 했는데 거기서 뗐다 이거야. 아 기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왜 좋아해요? 저 사람도 나를 뭐해요? 인간 취급을 정식으로 해 준 거예요. 사람이 서로 서로 사람 취급을 해주면 이렇게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하죠. 그래서 그 사건, 좀 기분 나쁠 수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그 사건을 생각만 해도 유전자가 자꾸 켜져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의 인생은 좀 더 아름답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진실하게 살아야지. 그것이 치유의 길.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면의 환경을 살고 싶은 환경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곳에 가면 그곳을 떠나기가 싫고 이런 곳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살고 싶어요. 어떤 곳에는 빨리 떠나고 싶어요. 그래서 이 환경, 결국은 우리가 거짓, 악, 그 다음에 더러움. 그래서 더러워 죽겠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선미를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추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진실된 강의, 가르침. 그래서 이 책을 열면 여러분이 독서를 하면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이 건강에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 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읽는 이 책 속에서 발견하는 뭐예요? 정말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을 느끼면 엔돌핀 나와요? 안 나와요? 엔돌핀이 나오면서 내 T세포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도 더 많이 생산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가, 이 생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즉 진선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이 쪽을 살고 싶은 쪽, 이 진선미 쪽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디에 빠져 있어요? 진선미가 아름답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은 멀리 가 있고 지금 내가 어디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분노, 증오, 시기, 질투 이렇게 확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시간이 더 많을수록 유전자는 점점 꺼져가고 결국은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많은 경우에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제 3자가 나를 그런 구름통이 속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내 스스로는 거기에 빠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래요? 내가 살아오다가 가장 믿었던, 신뢰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뭐 할 때요? 배신한다고요. 그러면 병나요? 안 나요? 병나죠? 그래서 들어 누웠다고 그러잖아요. 유전자가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나를 뭐 때리거나 그런 건 없는데 내 내면을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내 내면의 환경을 파괴했거든요. 그러면 나는 억장이 무너져서 들어 누워요. 그런 걸 우리 사회에서는 화병이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내면이 무너졌을 때, 내면의 뭐를 받았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내면의 치유가 있어야면 외부적인 치유도 일어난다. 먼저 내 마음 속에 치유가 있어야만. 그러니까 암이 먼저 응어리, 덩어리가 어디서부터 생겨요? 마음에서 응어리가 생기면 결국 내 세포들 속에 있는 유전자도 응어리를 만드는 세포로 변질이 돼. 그래서 덩어리 혹이 생긴다. 그래서 내 내면의 응어리가 점점 풀려가면 무엇을 받아서? 이 생기, 이 힘을 받아서, 이 진선미를 받아서, 이 사랑을 깨달아서 아, 그렇게 되면 희망이 생기고 나도 나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여러분이 이상구 박사를 아무리 훌륭하게 생각한다 해도 이상구 박사도 결국은 본질적으로 이중적이다. 왜 인간은 이렇게 본질적으로 이중적일까?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악한 쪽으로도 굉장히 끌려, 안 끌려? 끌리죠. 제가 그 사람의 백미라를 부숴놓고도 그냥 가고 싶기도 했다고. 그건 여러분 다 웃는 거 보니까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양면의 이중적인 나 쪽에서 아름다운 쪽을 선택할 것이냐? 선한 쪽을 선택할 것이냐? 진실한 쪽을 선택해서 내가 더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면 이 사회가 참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이걸 어떤 도덕적인 차원으로서 생각하고 끝나요. 뭐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 나의 유전자, 나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단, 이러한 진선미를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건강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게 한 이 치명적인 패단입니다. 이 치명적인 패단을 불러온 것이 바로 현대의학입니다. 한방에서는 이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참 한방은 그 본질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의학이에요. 제가 양방 의사로서 옛날에는 한방 그러면 피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그랬다고요. 요즘은 뭐 한의학 의과대학을 가는 것도 뭐예요? 공부 잘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한의학이 요즘은 중의학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왜 중요하냐면 그 한의학에서는 중의학에서는 우리의 건강의 핵심을 뭐로 보는 거예요? 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가 소통이 되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생기가 활발하게 잘 우리 몸 속에서 소통이 되고 있으면 유전자가 잘 작동이 돼서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방에서는 유전자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기가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몰랐다고 그리고 유전자만 알았다면 기라는 것을 설명하라. 그러면 아, 기는 어떤 특수한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는 뭐예요?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초인간적인, 초자연적인 뭐예요? 힘,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가 딱 바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의 본질은 뭐다? 진선님이 사랑이다. 이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뉴스타트라. 뉴스타트의 말로 진정한 기의학입니다. 아시겠죠? 진정한 기의학입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알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에너지 차원에서는 무시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태도가 무슨 태도예요? 우리가 모르면 그거는 뭐예요? 아니다는 거라. 그래서 현대의학에는 이런 철학적인 면이 겨료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왜? 과학적인 의사들이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뭐예요? 안는다. 우리가 그런 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대답하면 겸손한 것이고 앞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모르는 것은 뭐예요? 그건 없다. 그래서 한방에서 기 기 했었는데 웃긴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아예 이 중의학을 서양의학이 무시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중요하게서도 그 기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확실하게 못 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옛날부터 한방에서 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저 말이 맞을 것 같아. 우리 몸 안에는 뭐예요? 어떤 에너지, 기가 들어와서 작동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몸 속에 암세포가 생기는데 나도 모르는 암세포가 생기는데 나도 모르게 죽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기가 어떤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방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한방에서 기 라고 하는데 그 기가 뭡니까? 그러면 대개 한방 선생님들이 그 기라는 것이 그 기가 기는 기지요. 이랄 뻔해요. 그 기가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설명하면 확실해요 안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설명을 못 하셨기 때문에 저도 양방 서양의학을 공부한 의사로서 아하 이 수는 뭐예요? 이거 엉터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었지만 항상 내가 어느 날 그 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내 나름대로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뉴스타트를 깨닫고 이것을 다 깨닫고 나서 실제로 분명히 이 한의학에서 기라는 개념을 처음 들고 나온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기를 바로 깨달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리서치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역시 대단해요. 옛날에 5000년 전에 중국의 황제들이 있었어요. 이 황제들은 전쟁하는 황제들이 아니고 뭐하는 황제들이라? 이 백성들을 어떻게 잘 살게 할까?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지을 수 있고 건강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백성들을 살게 이런 건강을 연구하고 이런 인간들에게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이것을 추구한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들은 아주 영특한 신하들을 뽑아서 각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백성들을 더 잘 살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각 분야의 신하들과 주기적으로 만나서 이번 달은 농사에 대해서 다음 달은 천기, 날씨에 대해서 또 다음 달은 건강 문제에 대해서 그 전문 연구 요원들과 만나서 이 황제가 보고를 듣고 연구 방향을 어떻게 제시하기도 하고 그런 정말 그런 거를 사실 정치라 그래요. 요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치 말고 이거는 요즘 하는 정치는 이상하게 편질됐어. 지금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황제내경 그래서 이 책이 여러분 이렇게 한국말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소문편이라는 말이 있죠. 소문은 서로 서로 황제와 전문가들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세션이 있었던 거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황제내경 안에 이 태시천원경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귀가 뭐라고요? 귀는 진리의 정신이다. 정확하게 귀는 어디에 있는 거다? 귀는 진리를 아는 정신이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후세 사람들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적어도 그 당시에 이 한의 의학에서는 환자가 생기면 뭐를 말해주라? 진실을 말해주라. 그래서 환자가 이 진실을 추구하는 생각을 가질 때 진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가르쳐서 알게 하면 그 진실 속에 뭐가 있다? 귀가 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같아요? 박수 한번 보냅시다. 알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 후성 유전자의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이 떠오르면서 현대의학도 이 후성 유전자의학은 자, 후성이란 말 에피 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유전자 뭐예요? Above and Around 그 주위와 그 위 유전자 위 여기서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 그게 결국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거 뭐예요? 에너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 노란색 물질 그 매칠기를 정확하게 뭐예요? 붙일 때 붙여서 유전자를 끌 때 끄고 다시 필요하다면 뭐예요? 그것을 떼주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성 유전자의학이 나오면서 현대의학이 한의학이 그동안 주장하던 기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 안 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억지옥이죠. 왜 인정을 안 할까? 한방에서 주장했던 기를 지금 인정해야 돼, 솔직히. 그런데 왜 안 할까? 인정하면 한방한테 꿇릴까봐요. 자존심이예요. 자, 그런 자존심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환자들이예요. 저도 서양의학을 공부한 의사로서 뭐를 내려놔야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웃기고 있네. 뭐 그런 거 뭐 그게 어디 있어? 그 증명 됐어? 이랬어 하면서 아시겠죠? 여러분 증명을 어떻게 합니까? 에너지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을 해요? 실제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게 아닌 것은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그렇죠? 이게 본래 여기 있었다. 그런데 10초 이후에 보니까 이게 뭐예요? 여기 와 있다. 그러면 그 10초 동안에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힘이 작용해서 이거를 여기 있던 이거를 일로 뭐예요? 옮겼다. 라고 설명하면 그게 합리적이예요 아니요? 합리적이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위치가 변경됐다면 이 위치를 변경시킬 수 있으려면 반드시 이것을 위치를 옮겨주는 뭐예요? 에너지가 존재하는 거야. 뻔할 뻔 자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이렇게 온 것을 보고도 뭐라 그래요? 증명할 수 없대 에너지의 존재를. 이 옮겼다는 자체가 뭔데? 증명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딱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학이 융합을 해야 돼요. 안철수 씨는 융합과학이긴 하지. 그렇죠? 진짜 융합의학은 알고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뉴 스타트가 진짜 융합의학이다. 그래서 21세기 최첨단 유전자 의학도 여러분이 알아야 되지만 이렇게 후성 유전자 의학의 진수는 뭐예요? 에너지예요. 귀예요. 그래서 저기는 귀는 진령이다. 진실 얘기만 하는데 진짜는 뭐예요? 진, 선, 미요 그것은 뭐예요? 사랑이다. 이것이 생기의 본질이다. 이것은 분명히 뭐예요? 뭐가 움직이는 것만 봐도 그 노란색 물질은 매칠기라고 합니다. 영어로 메필이라고 합니다. 메필이라고 합니다. 이 메칠기라는 물질입니다. 탄소 원자 한 개에 수소 원자 세 개가 붙어 있는 전기를 띈 물질이에요. 이 물질을 움직이려면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돼?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세포 안에서 이 메칠기가 쫙 붙었다. 쫙 뗐다. 초자연적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귀 라고 부르고 그 귀가 이 우주 공간에 꽉 차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는 뭐예요? 이 속에 뭐가 꽉 차 있구나? 귀가 꽉 차 있구나. 나를 살리는 귀가 차이구나. 그래서 단전 호흡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이 귀를 마시자. 산소를 마시자가 아니에요. 이 귀를 마시려면 심호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상이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내면의 환경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우주 공간을 보는 뭐예요? 눈도 관점도 바뀌어야 돼요. 여기 이 우주 공간에는 나를 사랑하는 어떤 사랑, 초자연적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있다. 이 에너지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들어와서 내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싶어 한다. 나는 이제 앞으로 이 죽는 쪽은 보지를 뭐예요? 안고 들어올라만 그러면 뭐예요? 문을 닫아 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내 내면의 환경을 진선미 사랑으로 채워서 나는 결국 나의 치유에 꼭 승리를 맛보겠다. 라고 하시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